리사를 빌려주시면 돼요. 너 오늘 한국어잖아. 내가 할게. 안녕하세요 블링크 분들. V LIVE 잘 오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 블링크 분들이 저희한테 보내주신 질문과 소원에서 애정도 많이 느껴지고 정말 저희 많이 기다리신 거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12분 정도 남았지만 즐겁게 해주세요. 그리고 리사를 계속 빌려주세요. 그리고요. 한쪽 빼기 하실리? 한쪽 빼기 하실리? 설렀어. 젠틀 아이디어. 얘가 젠틀. 이게 무슨 문제지? 웃겼어. 저는 태국어로 한번 인사를 드릴게요. 재미를 비춰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제가 잘 듣고 나가고 룬스는 태국을 휴가 다시 돌아가고 아 어렵다. 제가 틀렸어요. 오 마이 갓! 제가 태국어가 너무 오랜만에 해서 리사씨가 한국어로. 한국어로 리사가 한대. 리사를 비춰주시면 돼요. 리사를 비춰주시면 돼요. 영어로? 진짜 그냥 영어로? 제니가 영어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로제. 오늘 10분간에 저희 새로운 앨범 스퀘어. 잘했어. 너무 잘했네. 지금 너무 잘했네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대박! 안녕히 계세요. удь 그 눈 모양이나 외국의 노래 오마이갓! 오마이갓!